신나는 운명 흠 매력이 있어야죠 사람이 여기도 있는데? 돈? 600? 이걸로 이제 미스릴 갑옷 사면은 무술 대회에서 복수할 수 있어 검술들이 없고 요정파티? 전했죠 들어가는 안들어가네 이제 죽어서 저쪽에 나오는 만물들이 가장 무서워 어이구석구? 공투수 누구 있을텐데 없네여? 아이 몰라 요쪽으로 가고 저 위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 그 고양이는 쓰는 데가 있다고 했어 아까 시청자가 요쪽으로 가서 어 이거 뭐야 어 어 이거 이거 그 상인들이 털 필요가 없네 얘 털면 되네 요정의 꿀까지 여기여기 그쵸 이 별장 빨리 가야되거든 지금 날짜 다 됐거든 크리티컬 터진가봐 어 여기있다 고양이 눈 그쵸 이거 원래 막 닫혀있거든요 그쵸 기억나 어 시케나 저는 고양이 심리 아 고양이 심리 아 고양이 심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장관이예요? 장관이예요? 쏘냐를 만들려면 키를 크게 해야겠죠? 10cm 자랐어 대박사건 10cm 자랐어 경치가 달라 보이는데 이곳은 정말危険이야! 여자들에 오는 곳이 없지 이곳에 누군가가 있는지 누군가가 있어 오씨 공격봐 빨바빨바빨 빨바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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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겠다 돈 많이 벌었죠 피타이빌 아세시디 실까리 하다라군다 이제 이제 농장하는거보다 모험이 돈 더 벌어 그 교회 알바 이틀하고 일은 모험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이 스트레스도 풀어야되 오오오 요크 하다라이다 마이토네 고추진 엔포모 메즈라시 탁아라믄 악마의 펜던트 이건 뭐야 아 이거 악마의 펜던트 하면 아까 그 고양이가 뭐 해줄것 같애 그 악마 서부 거기에 풍요 아 이거 하면 뭐가 좋지 그래요? 뭐에요? 비너스? 근데 나 그거잖아 기쁨이 나 항상 그래요? 이게 좋아요 그녀는 그녀는 그녀가 그녀는 그녀가 그녀는 그녀가 그녀는 그녀가 그녀는 그녀가 그녀는 그녀가 오케 엔포모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으니까 용돈을 줘요 용돈이 이가 벌어온 돈으로 스트레스 좀 줄이고 음 음 교회 한번 수식 한번 네 스케줄르 네 네 스케줄르 무사 서부 한번 네 스케줄르 네 자기가 보러 온도는 그리고 가요 외운대로 갑시다 올라가고 흐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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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고길러라 그런지 안정적이게 플레이한다 이렇게 하고 그 새끼 올라가는 그 그 우유 꿀 어떻게 먹어요 흐흑 흐흑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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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정령의 만지 산거죠 흫 흑 흑 흑 돌려줍시다 아 기품이 이렇게 올라간다 농사일을 하면 안되겠다 천박해가지고 못하겠다 농사일을 하면 안되겠다 천박해가지고 못하겠다 이제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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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c 흥 ヽ 여기서 자면은 뭐 있을거같에 내 생각이야 그래서 왔거든요 여기서 파밍해도 되겠다 돈도 많이 줘 돈도 많이 줘 아까는 207이었는데 여기서 캠핑 도구사양 요정의 꿀 이거 쓸까요? 안되는 그냥 갖고 있는건가봐 별일 없나 뭐 있는데 이거 분명히 묘지 이거 뭐 있는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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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안되나? 저 지옥탕? 지옥탕 가면 뭐 있을 것 같은데 안되네 콕콕콕콕콕콕콕 콕콕콕콕콕 콕 콕콕콕콕 콕콕콕 콕 얘 이름이야? 불암산이야 콕콕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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콕 디올 얜 돈도 안줘 새는 돈 뭐였죠? 이렇게 뭐였죠? 용돈 항상 주고 武器も防御も良いものが揃ってるよ はい,スケジュールに組み込みます 怖 お手になったかな ご供で財産 said 아.. 아.. 엇보러 좀 떨어뜨리고 돈으로 시간을 사는거지 일단 돈으로 사 일단 돈으로 사 아.. 아.. 흠 그리고 이를 이제는 사냥꾼 괜찮았나? 사냥꾼 떨어졌나요? 기품 세개 다 떨어지죠 스읍 조용만 시킬까? 아 지능이 높아야돼 분사하기 지능도 올려주거든? 근데 극이 떨어져 뭐더라? 매력이 떨어졌나? 검술은 배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과학 과학도 한번 배워보자 뭔진 모르겠는데 모험으로 돈 벌고 이걸로 배워보자 무도 무도 무도도 배워볼까? 지능 올라가고 신앙은 떨어지고 항마력도 떨어지는 지능이 20 올랐어 오! 이거 지능 올리기 좋네 지능 올라가면 MP도 늘어나잖아 예술 새끼 체력 오 이거 좋다 예술, 새끼, 체력 다 올라간다 오늘의 레슨은 오늘의 레슨입니다 중급부터 떨어져 납치범 납치범 구해줍시다 돈, 선배 돈은 많아 이제 교육만 시키면 돼 이제 아, 도덕성 알겠습니다 도덕성 도덕성은 뭘로 올리지? AB형이 뭐 도덕성이 계속 떨어진다며 도덕성 오! 일로와 핵불반 무신하고 싸우면 이제 무신검도 주거든 여긴 못 올라가지 저 옆도 갈 수 있어요? 불암산 전기 받아가지구 피어쓰 히히히히 터지 Min 흐 cod 흥,eller,우 흥,우,오! 킁,오,오 2,000, protege 여기 유튜브가 남편 거기 그렇게 이리와 헉 내가 거의 그냥 자경되 느낌 납치범들 다 때려 잡는 느낌 어 어떻게 쫄라볼까 안녕 어, 보여? 사람을 죽이니까 사람을 제압한게 아니고 죽이는거에요 오, 피시맨 비늘같은거 주지않나? 피시맨 안주나요? 얜 딱 봐도 돈이 없어보여요 요쪽으로 옛날 그거 하는거 같다 의천도른교회전 아, 오른쪽으로? 알겠습니다 의천도른교회전 하는거 같다 돈도 안되는게 억보만 올라 돈도 안되는게 억보만 올라 옷은 갑옷을 한 번에 살피하거든 이정도론 무심 못잡아 내 기억으로는 어떻게 된다 뭔가 있나요? 어떤거 있나요 있는거 있나요? ..? 소영이 동생인가요? 이름이 뭐에요? 뭔가 얘요? E. Apple. 어 여깄다 됐다 됐다 불암산 전기 받아서 만든 일이네 고생했고요 자야겠네 여기는 딱 보니까 자네 뭐지? 이거 아이템 있어야지 이벤트가 발동하나보다 아 돌아다니면 수백만 나와요? 아 알겠어 여기요? 이벤트 뭐 있나? 아 끝났네 이벤트 했어요 이거는 돈 주고 이거는 다 돈으로 해결합시다 교육을 시키기 전에 장비를 사야되니까 그러면은 무사 수행을 무사 수행을 무사 수행을 좀 시켜야겠네 여기도 여기도 이벤트 있거든 동부 남부만큼 쓸모없는 곳이 없어 아 아까 현상봄 잡으러 가보자 예예 그래도 얜 좀 돈 되죠 아 동부 현상검을 먼저 잡아야 뜬다고 아 동부 현상 getting 무릎은 거길 왔다 갔다 해야 돼? 나 그냥 집으로 갈래. 여기, 여기 있기 싫어. 근데 얘네는 파밍 효율이 안좋아요. 아까 그 사막에 있는 알, 알 애들이 좋아. 오, 방어. 애들이 다 말이 안통해. 돈도 한다고. 오, 방어. 3 2 5 5 4 5 5 5 7 9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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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게 아냐 원래는 도망간다 뭐 그런거 해야되는데 귀찮아가지구 60일밖에 안돼? 괜히 공격했네 집으로 가겠습니다 여긴 별로야 오 일찍오니까 평가가 올라가네? 아 이렇게 돌아와서 저쪽으로 돌아오면 평가가 올라간다 교회 도와주면 시간걸리니까 여기 무신 살고있잖아 일단 한번 만나고 올게요 무신 어떤지 어 400원 이거 내려갈수도 없고 쑤쑤쑤 쑤쑤 오! 체력하고 이걸 주는 여기 아이템있다 이런데 여기 아이템있다 이런데 뺑뺑 뺑뺑이 돌리면은 아니네 처음으로 돌아왔네 뭐 묵모토 사마귀 많이준다 사마귀 ㄱ ㄱ 우르르 삼매 발로 뻥차니까 어? 은빛 늑대 나보다 영어 잘하네 오 아이템 그냥 다 얻어가 아 중간에 떨어져야되요? 아 이렇게 오 오 이것도 있고 하잇 무신 목따로 한번 가겠습니다 얼음 달려서 뛰어내려라 아 나 무신 따면 주는거 라고 저 위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자 아 그래요? 가봅도? 아 칠십 억보가 칠십 사면은 한번 싸워보고 저 신 신과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가창매님 만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무신은 기본적으로 손가락이 없기때문에 밥을 그 종자들이 떠먹여줘야되요 어떻게보면은 좀 힘들게 사는거죠 아 말커니까 그냥 가버렸네 말커니나 가버렸네 싸워야되 흫 오오 오오 나보다 다 높네 도망 도망 갑시다 갑시다 돌아갑시다 갑시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고마워요 도망가 고마워요 나도 감사합니다.